하나님 이문 안중안에도 육에 속한 자가 아닌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영에 속한 자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서 망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 가지 개혁이죠 그쪽이 오늘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은 진짜 조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직분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을 받았다. 내가 직분자다. 교회 이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오늘 교재 내용도 나오는데요. 장론입니다. 권산입니다. 안수집산입니다. 서리집산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육 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게 바로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감당할 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직분자는 이 그릇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직분 개혁은 뭐냐? 나의 이 직분을 가지고 내 그릇을 자꾸 커져야 합니다 내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듯이 내 그릇이 깨어지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2, 3, 7과 5천 보고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 랩렌드 리더 그리고 세계 랩렌드 대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부름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물며 이곳에 교회의 직분자로 있다 이거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에 이 그릇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유목사님은 한 번씩 가끔씩 이런 말씀 주세요 사이다 뚜껑에 얼마나 채워야겠냐 사이다 뚜껑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비유를 주시는데 그 정도 그릇이면 채울 수 없죠 그러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축복과 함께 영육관의 축복과 함께 2, 3, 7과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 직분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의 축복과 그릇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과 충성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직분을 게으리하고요 이 직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본인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서리집사님으로 재직으로 있는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경홀이 여기는 분들 많죠 그러면 축복과 이 그릇과 충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개혁의 내용이 뭐냐 직분개혁이다 다시 한 번 나의 직분을 생각하고 내 직분을 가지고 2, 3, 7과 5종족을 담고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직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냐 우리 직분 자체가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렀다 권사님으로 불렀다 안수집사님으로 불렀다 이 자체가 빛이고 파수꾼입니다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또 16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되어 있고 소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내용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이 전부 지금 뉴스도 어제 유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가 전부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직분자에게 특별히 말씀 주신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두움과 캄캄함에 빛을 발하는 직분자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은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 3, 7과 5천 종종을 담을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허감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의 응답과 총군 천사에 동원되어지는 축복과 세계의 복음화 세상 끝까지 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이게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과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재직들은 하나님의 빛 파수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직분자의 개혁입니다 이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직분자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왕같은 너희는 태가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이 거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크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특별히 장로님들은 교회에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행정적인 일도 총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신방, 위로 이런 것을 할 수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협력해서 함께 세계보고마 감당할 수 있는 기이한 응답을 가진 직분자예요 교회의 모든 부분을 행정적인 글을 담당하고요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고만을 감당하는 게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70인 장로가 나오고요 또 출애국기에 보면 70인 유사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70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장로가 받은 기한 직분의 응답입니다 교회 전체 행정을 같이 총괄하고 담당하고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지금 말로 하면 말씀 주고 다락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목사님과 협력해서 세계보고만을 이루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른 게 장로의 직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집사가 나옵니다 안수집사가 받는 직분자의 축복은 또 다르죠 성경에 보면요 이 안수집사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인의 역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인의 역할 하인이라는 역할은 노예나 신분의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만큼 심부름하는 교회를 심부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섬기는 자로 이 안수집사님의 직분이 섬기는 자의 축복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또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말씀에 보면 사역자라는 사역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 안수집사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중성인데 1절에 보면 청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안수집사님이 하는 중요한 직분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의 안수집사님의 역할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237보고마의 응답을 누리는 그 직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권사님의 직분도 나오죠 권사님의 직분이 뭐냐 보호자와 동력자와 가족의 역할을 하는 거죠 권사님은요 권사를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권사님은요 목회를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직분 자체가요 목회를 조력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권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권사님들이 없다 권사라는 직분이 없던 교회가 스톱입니다 그만큼 이 권사님들 역할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너무 중요한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자가 바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다는 건요 일꾼이 많다는 얘기와 이런 목회를 조력하고 돕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죠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단임 목사님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덕을 세우고 하는 너무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권사님도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직분을 다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이고요 2, 3, 7가 5천 종족을 살릴 그룹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이게 직분자가 받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직분을 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직분을 계획할 때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듯이 우리 직분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만약,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만약 소금이 맛을 못 내면요 필요 없는 밖에 버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고요 2, 3, 7과 5천 종족의 그릇을 가진 왕 앞에 서서 보금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자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충성된 자 그래서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직분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직분자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보금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스테반과 빌립이라는 직분 가진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 보금화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직분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베베라는 권사님이 나오죠 이 베베라는 권사님은 바울이 어떻게 속했습니까 진짜 내 어머니만큼 너무 귀한 분이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조력과 도움의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그 당시에 보세요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그거를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만큼 권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 것부터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요까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개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그냥 경월이 여기고 소월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축복이요 그러기요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직분 개혁 내가 받은 이 직분 중직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대 시대에 이런 직분자 중직자가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직분자들은요 24 기도로 행복하고 답을 얻으면 됩니다 충성이니까 24 기도로 행복하고 답을 얻으면 돼요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이 직분을 가진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중직자예요 그 자부심으로 24 기도로 행복하고 답을 얻어라 매일매일 기도 속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이거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죠 직분자에게 주신 축복 그룹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의 응답까지 우리 중직자분들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분들 보면 직분자분들 보면 영원한 지금까지도 영원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이 빛의 파수꾼 베르던스 2장 9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게 직분자가 가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직분 개혁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이 직분을 가지고 많은 축복 받으시고 2,3,7,5천 정적 살릴 그룹 속에 충성된 자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내게 준 이 직분 중직자를 최고로 충성된 자로 청직이로 또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청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